통장의 잔액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? 통장은 왠지 월급 환승력 같네 그래도 괜찮아 우린 아직 젊으니까 네 멋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해 아이! 보기 그래 젊은 친구 아이! 보기 그래 젊은 친구 돈보다 좋은 게 젊은 친구 아이! 보기 그래 젊은 친구 뭘 봐 어딜 봐 똑바로 봐 아이! 보기 그래 젊은 친구 뭘 봐 어딜 봐 똑바로 봐 우리 알아agues! 우리 아저씨에 비해 넓어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에 비해 meters 저희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가 친구야 우린 아직 젊으니까 네 멋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해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좀 더 나 좋은 게 젊음이로 아이 보기 그 젊은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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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그 젊은 친구 동그라 좋은 게 젊은요 포기에 그 젊은 친구 포기 그 젊은 친구 놀아 어디 바꾸 바로 봐 포기 그 젊은 친구 포기 그 젊은 친구 동그라 좋은 게 젊은요 포기 그 젊은 친구 아이고 젊은 친구 놀러게 봐서 바로 가 옳지 그거야 그대로 가